2012년 새롭게 발효되는 교통관련 법규들은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강화된 부분은 바로 자녀들의 안전, 즉 카시트 사용법규입니다. 새롭게 발효되는 법안은 8살 미만, 키 4피트 9인치 미만의 어린이들에게는 반드시 아동용 부스터에 앉혀야 합니다. 또한 몸무게 20파운드 미만의 유아는 반드시 뒷좌석에 설치된 카시트에 앉혀야 하며, 뒷창문 쪽을 바라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어머니들이 그 아이들을 이렇게 안고 가는 거예요. 가까우니까. 그렇게 가다가 한꺼번에 걸려가지고 벌금이 많게는 1,000불 이상 2,000불까지 나오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또한 전체적인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그동안 교통위반 적발 시 부과되는 벌점기록 삭제 허용은 통상 18개월에 한 번꼴로 가능했으나, 이제는 운전 학교 교육을 통해서의 운전 기록 삭제가 어려워집니다. 익히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만, 벌점이 쌓여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운전면허증 일시정지, 보험료 인상 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음주운전도 3범때부터는 10년 동안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의 분위기가 이어질 경우 추방재판 회부 등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지난 2006년 시행 중단된 하이브리드 차량의 카플레인 진입이 다시 허용됩니다. 아직 자세한 시행령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배기가스 분출이 거의 없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약 4만 개의 그린 스티커를 한정 발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정확한 대상 차종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2012년형 프리우스와 쉐비 볼트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